오늘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승호라는 분이고요 김밥하는 CEO,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 쓰시고 실제로 4천억 원 이상의 부를 형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사람들이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식이, 앞으로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김승호 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러느냐? 자기 나름대로는, 김승호 회장님 나름대로는 답을 갖고 있긴 해도 질문자에게 그 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 혹은 유튜브에 조금 유명한 사람 만나면 3단원자 오를까요? SK하니스 오를까요? S.O.R.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은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답이 질문자에게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투자 경력이 있는 사람도 한 국가의 지도자라도 그것을 알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오를지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트에 따라 기술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과거의 예를 들어 자신 있게 예측하는 사람들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랬을 것이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과거의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다 모를 뿐더러 또 맞으면 영웅이 되고 틀림한 범죄자가 되는 것이 금융시장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영문대를 나오고요 투자회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투자 경력도 엄청나게 많고 수많은 자산을 굴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위기에 사야 됩니다 앞으로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왜 질문자에게 유효하지 않냐면 일단은 그 사람도 사실은 미래는 알 수가 없고요 또 이것이 예측이 범위다 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 금융시장의 속성상 맞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맞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겨서 막 영웅이 되고 틀려 버리면은 마치 범죄를 지은 것처럼 온갖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것이 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김승우 회장도 4천억 이상의 자산을 형상하시고 돈을 모으시고 어마어마한 기업체 운영하시지만 시장이 다음 달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김승우 회장님이 알고 있는 건 이거라는 거죠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다음 달도 모르면서 어떻게 5년 후 10년 후에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이런 얘기를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기차 관련 주식을 샀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테슬라라는 주식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다음 달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거죠 김승우 회장님이 말했다면 근데 5년 후 10년 뒤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5년 후 10년 뒤에 어... 테슬라의 그 자동차가 더 많이 굴러갈까요? 아니면 덜 굴러갈까요? 아마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테슬라 차량이 팔리고 테슬라 자동차가 길거리에 돌아다닐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장 다음 달 내년에는 이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가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많이 팔렸다는 거니까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예측하지 못해도 5년 후 10년 후는 어느 정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게 김승우 회장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자본만으로 투자를 하면서 폭락장에서 더 떨어질까 봐 더 폭락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제가 김승우 회장님이 리뷰하면서 과거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유효기간이 없는 돈, 유통기간이 없는 돈, 내가 이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돈 즉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을 가지고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한 사람이라면 폭락장에서 더 폭락을 하더라도 걱정이 없죠 왜? 10년 뒤에는 삼성자의 반도체가 더 많이 팔릴 걸 알고 있고 테슬라의 전기차가 더 많이 굴러다닐 것을 우리가 그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폭락장에서 폭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서 덜덜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왜? 10년 후에는 분명히 삼성자의 반도체, 테슬라의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이 세상에 나와 있고 더 많은 사용자들이 그 기업들의 제품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10년 전보다는 10년 후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자동으로 투자를 했다면 폭락장에서 더 폭락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김승호 회장님이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지금 삼성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검을 내는 것은 김승호 회장님이 보시기에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폭락에 폭락에 폭락을 거듭한 거듭할수록 주식가가 계속 더 떨어지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본질같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는 리스크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리스크를 다 감안하고도 그 가격이 훨씬 더 싼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명품 가방을 만드는데 명품 가방에 들어가는 가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죽과 인건비를 합치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지금 불황으로 인해서 명품 가방을 만드는 그 회사가 어려워져서 원재료 플러스 노동력만 해도 2천만 원인데 그것을 1천만 원에 팔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리스크가 사라진 게 아니고 그 자체로 1천만 원을 산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이익을 넘어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장의 고수들과 자본가들은 이때 주식을 사고 이때 그 명품 가방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삼성전자를 사고서 혹은 테슬라를 사고서 어? 아 내일 떨어졌네? 다음날 또 떨어졌네? 어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니까? 두려워 이런 게 아니라 10년 후에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더 많이 팔릴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사물과 기계들에는 반도체가 빠질 수 없지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삼성전자가 5만 전자가 되든 3만 전자가 되든 간에 더 가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이 그걸 사겠죠 기분 좋게 근데 우리가 그런 긴 관점을 보지 못하고 당장 내일 돈 벌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욕심과 탐욕 그리고 한치 앞을 자꾸 예측하려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주식의 본질적 가치를 계산하고 명품을 줍는 기분으로 그 기업의 주식들을 산다라는 거죠 일반인들이 어? 더들어지는 거 아니야?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망설이는 사이에 세일은 어느 순간 끝나버리고 주가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명품벨이 갑자기 20% 세일한다면 당연히 사지 않겠습니까? 2천만원 뭐 가죽값만 해도 벌써 2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명품가방을 천만원에 판대요 안 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사는 게 무조건 2등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이 회사의 기업이 어떻습니까? 이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오를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두 가지 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허점이 무엇이냐? 하나는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산 것이 아니라 남이 산 것을 따라 산 경우입니다 오른다고 하니까 따라 산 거죠 이 두 경우가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는 건 거예요 근데 아까 김성현 얘기하셨죠? 우리가 주식출을 하는 돈은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돈 10년 동안 쓸 돈이 아닌 거 그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그와 상반되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그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고 그 기업을 정확히 알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 오른다던데? 어디서 유튜브 보고 누가 전문가 하는 얘기 듣고 이거 오른다니까 사야겠다 이렇게 사버리는 경우 이 두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폭락하는 경우 두려움에 들고 겁먹고 자꾸 이 주식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 돈도 품질이 좋지 못하고 이게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장 어디다 써야 되는 돈이니까 품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한 거고 또 구매한 상품도 믿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이익을 만들지 못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익을 만들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꾸 단기적으로 보고 내가 한 달 만에 20% 30% 벌고 1년 안에 2배 3배를 벌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세요 하지만 그래서 안 됩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특히 주식 투자는 기업과 동행하면서 그 기업과 함께 경영을 하면서 일종의 그 기업이 낸 이익의 과실을 나눠먹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과 장기적으로 동행을 하는 것이지 당장 오늘 사서 내일 5% 먹고 10% 먹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투자를 내가 이거 사고서 일주일 지나놓고 아 이거 왜 안 오르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떠지고 계셨다면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잘못된 거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빨리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 기업을 정확히 알아보지 않고 남이 오른다고 해서 산 경우다 그래서 내 돈도 정말 유통기한이 없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내가 살려는 그 기업도 명확하고 아주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해서 그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벌고 그 예측이 틀리면 손실을 버는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투자의 정석이라고 4천억 부자인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부터는 그런 질문을 하시기보다는 10년 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그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려보시면서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주가를 분석하셔서 지금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분석하신다면 아마 주식 투자를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